포스코 홀딩스 미국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들이 참 쉽지가 않네요. 포스코 홀딩스는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해 10월 16일 날 기억나시죠? 지난해 10월 16일이 어떤 데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해 10월 16일 날 제가 가장 처음 그 누구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누구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제가 반도체 전교석차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네이버 보니까 도배가 돼있더라고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반도체 전교석차 한번 쳐보세요. 그냥 도배가 돼있어요. 도배가. 금산 전문가로 도배가 돼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 전교 1등부터 제가 10등까지를 공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제가 지난해 10월 16일 날 반도체 전교석차 1위부터 10위까지 한미반도체, HPSB, 유진테크, 원이큐엔시, 리노공업, 하나마이코론, 캐시댁, 솔브렘,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저는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했기 때문에 제가 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제는 있잖아요. 오늘 날짜가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오늘은 지금 7월 22일이에요. 7월 22일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2차전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 2차전지 제가 전교석차를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 순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 9시부터 10시까지 신의 안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신의 안수에서. 자,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는요. 저는 다른 거 빼고 있잖아요. 철강이 있죠. 철강. 철강만 가지고도 바닷간에 왔어요. 여러분들 사이클이요. 바닷간에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2차전지 산업하는 거 아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이 있죠.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자리 여러분 잡아가지고요.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손해 볼 일 없어요. 제가 반도체 전기석차를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한 6개월 이내에 주가가 250% 급등한 종목이 2개, 100% 급등한 종목이 4개, 80% 증가한 종목이 3개. 전부 다 70에서 최하가 70%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딩스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급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급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이 36만 1,500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철강만 가지고도요. 이 정도의 밸류에이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시간 투자 못하면 이런 종목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시간 투자 하셔야 된다.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분께서 지금 42만 원에 28%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이 종목은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실적이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주가가 싸거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오랜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흘러가는 곳이다. 이게 오랜 버핏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누가 인내심이 강하느냐 그 싸움이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지고 연말까지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붙이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사실 철강 대표주구 그러면서 2차전지로 부각이 됐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철강만 봐도 지금 가격이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지금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